영필입니다. 오늘 유명이 참 좋네요. 바뀐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우리가 가면 안 되죠. 이제는 과학시대가 돼서 정말로 300살, 500살을 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앞으로 13년이면 돌아옵니다. 어떻게 됐던 간에 13년, 2030년까지는 무조건 살아계셔야 해요. 정말입니다. DNA 보건주사가 이미 개발이 됐는데 실험이 끝났어요. 아무리 그렇게 살 수는 없고 특히 첫 번째가 봉사하고 많이 베푸는 자들에게 순위가 될 거예요. 75개인구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? 가려주는 겁니다. 봉사하고 착한 일 많이 하시면 됩니다. 13년은 무조건 사셔야죠. 가졌으면 안 되겠죠. 가면 안 됩니다. 가져말라고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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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